요즘 인스타, 인스타하고 유튜브에 난리난 신, 뭐랬겠나 이거? 달고나 커피. 달고나 커피를 또 딸이 만들어 보라네요. 아, 이게 노동의 냄새가 나는데. 우리도 유행에 따라가야지. 이거 얼마 안 돼, 엄마. 근데 이게 엄청 진하기 때문에 한 4개 하면 될 것 같아. 한 스푼에다가 여기 치아가 하나? 됐어. 딱 4개, 한 스푼. 4개, 한 스푼. 한우 4개. 3개, 한 스푼. 누구? 물도 와서 보냐? 물은 팔팔 끓이면 됩니다. 됐다. 아, 우리는 엄마, 내가 다들 달고나 마니까 내가 특별하게 나는 시나몬 가루를 준비했어. 그래서 시나몬 커피를 만드는 거지. 일단 여기는 한 꼬지만 놀고. 위에 또 뿌릴 거야. 일단 무피가 안 해야 되겠다. 일단 한번 해가지고. 어, 엄마, 깸사가 벌써 보여요. 왜 깸사가 보여요? 내 전날들. 어, 차려. 이걸 뭐 400권 써야 된다며. 어, 그래? 어. 근데 그거 숟가락으로 털면은 뭐 나오지도 않겠다. 응. 너희 양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지. 양이 적었어. 양이 왜 이렇게 적지? 그러게 더 해야지. 다른 사람도 커피도 무섭무섭하더라. 아, 그래? 그래. 오늘 항상 커피도 안 했잖아. 어, 다 됐어, 봐. 빡빡해졌어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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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해, 말단. 어, 팔이야. 왜 뿜뿜 됐어? 어? 아직 1분 38주밖에 안 됐는데요? 다 됐어, 다 됐어. 더 해, 더 해야 돼, 더 해. 니가 해라. 다 했다, 다 했다. 너도 하나 하지 그랬어, 그래. 저거 한 개 남았는 거라 돼. 엄마. 응, 그래? 그럴까? 지금 섞어서 해. 이거 깔아 앉잖아, 해놓은 마. 아니, 계속 줘야지, 엄마는. 나를 잡으려고 하네, 야가. 생각보다 빨리 됐다, 양이 적으니까. 응. 4발뿐까지 안 줘도 될 것 같은데? 할만하지, 엄마. 어우, 팔 아파. 그냥 사먹어, 사먹어. 하하하. 할만하니까. 넣어라. 이런 거나. 다 Y. 주먹어 넘어. 게다라. 손에 tact. 누움나 reminds지. 장면이 분명히 내가 찍었는데 안 찍혔어. 어떻게 해? 아이구. 참아내. 카메라맨이 이리那麼 되겠어? 깔아찌와 야야. 시나몬 가루를 뿌려주는 거야. 이걸로 저어볼까 시나몬 스틱으로 안갈았네 안져볼게 안풀어져네 팍팍 저어 이게 스나몬 스틱이라서 시나몬 향도 나고 저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잘 저어가요 왜지 색깔은 미숫가루가 개피 맛있네 시나몬 맛나? 조금 나는데 많이 나고? 별로 너는 못 느낄수도 있어 맛있다 시나몬 조금 더 넣어도 괜찮겠는데 손으로 이거 제거하면 안돼 이거 넣어가지고 먹어볼래? 너는 그거 먹어 나는 엄마는 여기 발리는거 너무 많이 발려가지고 어 엄마나 이거 더 넣으니까 맛있다 달고나 달고나 만들면 내가 먹어야 돼 뜨거운 데 넣어야 달고나가 녹잖아 시나몬 넣으니까 진짜 맛있어 먹어봐 엄마 아까보다 맛있었어 이거 약간 비엔나 커피 같다 달고나 먹어봐라 맛있다 이건 약간 음 맛있네 맞지? 이게 더 달아 그러니까 엄마 커피 못 먹으니까 단거 좋아하지 이거 엄청 달아 그리고 이제 달고나 맛이 향이 나잖아 그래 우리가 커피가 적었어 시나몬 넣을까 진짜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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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